네, 안녕하세요. 스위치용 닌텐도 스포츠고요. 지금 친구 추가... 아, 배드민턴 곰술 테니스가 빠지는구나. 아, 주명까지가 모든 종목을 다 즐길 수 있던데. 뭐 할까? 앞에서 차례대로 해볼까? 일단 배고부터? 무난하게? 어? CPU가 붙네? 대인전이나? 아, 이거 무조건 CPU가 붙는 거구나. 이거 축구는? 축구는 어떻게 붙지?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쪽 가만. 이쪽 가만. 어? 이거 대인전이 안 되나, 원래? 이쪽种 뒤집기. 아, 이거 대인전이 안 되네. 그 자세히는 vitildม黄 남 terre, 한 번 sieht seats. ese vêth게КА athletes cych Tikith Skew 조회 check 아르바이트생 킹검사 아 근데 이거 친구랑 하려면은 다 같이 숫자 맞춰 꺼야겠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다 알아듣고 뭐 주나? 어 아니네? 이거 강 나왔다! 그렇지 딱 이쁘게 나왔죠 아주? 이거 막 콤보로 하면은 공중으로 더 올라가고 막 그러던데 이거를 아이고 위로 그리고 위로하는 슛도 좀 자주 해야 됐더라고요 이렇게 위로 끼워야되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아래로 하다보니까 낮은 공을 찰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빌드업할때 아무래도 좀 불리하더라고 자꾸 커팅을 당하니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우리 저기 저기 디브! 야 이만 좀 밑으로 내려와서 봤지 철민이? 철민이 좋고 잠깐만 이거 우리 공 마이볼 마이볼 아 철민아 쉬지 말고 위로하면은 어 뭐야 오 나이스 피에르 나이스 어 이런 이거 일단 걷어내 걷어내 일단 블럭 어 잠깐만 이런 어 뭐야 오씨 깜짝이야 어딜 철민아 쉬지 말고 왜 쉬고 있어 스티브 스티브 그래 아니 불안하다 이거 패딩각! 그렇지 좋았어 일단 멀리 차고 차고 뛰어 차고 뛰어 이거 여기 하면은 봐주나? 여기야 스티브 엠마 트래핑 가슴 트래핑하고 슛 어? 아 슛 했는데 우리 공 마이볼 스티브 여기 비었어 비었어 아 차지마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걸 걷어내네 어? 컴퓨터가 패스도 하네요 잠깐 잠깐 에밀리 에밀리 무색 에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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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돼 야 야 저거 어떻게 막냐건데 저렇게 높게 차려면 어떻게 막지? 어? 에밀리 미쳤는데 슛 각도? 어 저거 뭐야 위로 차이겠다 나도 슛 할 때 근거리에서는 나이스 스탠브 나이스 위로 아이고 씨 야 철민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사 그렇지 그렇지 어 안 돼 어 루스가 마이너스 스태미나 감소하면서까지 했는데 피에르 여기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스티브 잘 막아 야 인마 왜그래 왜그래 정신 차려 그래 아 스태미나 너무 소문했다 어 어 어 이런 에밀리 에밀리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잘 걷었어 잘 걷었어 좋았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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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민아 그냥 톡 톡 철민아 톡 톡 철민아 흐흐흐 나이스 좋았다 철민이 근데 좀 좀 승리 스포츠 선택 스포츠 선택 볼링 볼링 가볼까요 배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볼링 가볼까요 또 무척 강함 오케이 아 포인트 안주네 진짜 아 나 이거 바꿔야 되는데 저거 어저께 에랑 하면서 왼손으로 했다가 아 계속 왼손으로 했다 이게 아 이거 총 아 이거 어떻게 했더라 아 맞다 이렇게 하고 근데 배구가 진짜 배구도 잘 맞는 것 같아 축구도 잘 만들었는데 배구 진짜 잘 만들었어 시작 시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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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꽁 마르코 압박 좋아겠어 마르코 압박 좋고 압박 좋고 나이스! 나이스 인! 그렇지 블락! 블락 예술! 사람보다 더 잘하긴 해요 CPU가 나이스 커버! 어? 아~~ 이런! 잠깐만 이거 위로 넘기는 게 뭐지? 방금 같은 경우는 나이스가 아닌 상태에서 스파이클 쳐가지고 되게 느리게 가거든요? 타이밍이 조금 빠르다 나이스! 인! 앞에서 블락 안 떼어주니까 너무 편하고 어? 아~~ 아~~ 매섭다 너무 빨리 떴나? 몸탱이 맞았네? 나이스! 나이스 투! 아~~ 나이스! 어? 이게 왜 그게 안 되지? 퀵 스파이크가 안 되지? 어? 씨 나이스! 오! 이런!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마르코! 역시 용병! 용병 하나 써야돼! 역시! 그치! 오! correct 옦아 옦아 배축 조금 많이 들을 수 있대요? 네, 알았어요 ㅎㅎㅎㅎㅎ 이게 보지 진짜 잘해요 보면 아니 근데 드럼샷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것도 ZR 누르면서 하는 건가? 스페셜 스페셜 한번 가봅니다 스페셜 아 이거 맞다 바꿔야 되는데 스페셜 근데 보지 진짜 잘해요 보면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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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하려면 짝수로 해야겠다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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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이게 보면은 복식 쪽 게임이 많고 홀쎄 이거 볼링을 제외하고는 다 복식경기가 아닌 다인전 경기가 가능해갖고 어? 렐레벨 중급이야? 난.. 중급을 안 골랐는데? 아 왜 나 오른쪽으로 스페 넣었다고 아 마르코 마르코 스트라이크? 미쳤네 아 아 왜 아 이런 G는 뭐지? 아 나갔네 스타님 스페셜 처리했네? 철민이 덕자 다음 메인 조기죠 이거는 좀 기다렸다 하면 되겠죠? 어 야야야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아 그때도 경사했구나 여기 몰랐네 나갈뻔했는데 오히려 오히려 좋아 야 이거 이거는 그냥 끝나면 던져야겠다 천천히 앞으로 살살 어 야 아 아 오 이게 중간에도 굴곡이 있네 어 미쳤네 아니 굴곡이 뭐 이래? 아 보이지가 않는데 굴곡인데 아 아 이게 이렇게 아 이게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처럼 좌우로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거네 이게 오 큰일났다 4등이야 이건 일자 일자 같은데 이건 일자인데 일자인데 그렇지 일자는 뭐 그냥 스트라이크 이번 순위 못 올라가나 더 마르코 르코야 걸려 그냥 그래 나가라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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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3등 무난히 3등 올라오고 오 나이스 깔끔한 스페어 1등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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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아 이거는 친구대전은 컷이 없네 다같이 하네 잠깐만 아 아깝다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앞으로 어 뭐야 다들 스트라이크 친거야? 아 다 스트라이크 쳤네? 나만 스페어네 1등 그래도 아 근데 다음 레인에 보너스 받잖아 스트라이크는 아 임시적 1등 으음 오 레인레벨 중급이라 어려운데 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공 떨어뜨리면 안되겠네 지금이니! 아!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전화드렸는데 하나! 이거 캠뻑인 거 어떻게 보여? 스트라이크는 리플레이 봐도 되겠어요. 다른 사람도 두 번 되는 동안에 좀 쉬어야 되니까. 어디보자. 스피얼에다가 스트라이크. 오! 가운데 점프! 수수하나?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그냥 직진으로 던져야 되나? 이거 두 번 뒤에 있는 거 피하면서 살짝 스피를 넣는 식으로! 아! 이런! 이거는... 아쉽게... 아쉽네. 무난하게! 오! 더하면 안 될 것 같아. 아! 압도적! 점수 확 벌어졌죠? 저거... AI들도... 걸렸어. 아이 걸려... AI가 아니라 방금... 스탄님이네. 스탄님이네. 나이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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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탄님이네. 스탄님이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1자인가? 1자인데 무난하게? 어 너무 우겼다 너무 스피 줬다 아 이런 실수 스피 너무 줬어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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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봐 아 스피 넘어졌어 아 진짜 어 큰일 났다 좀 돌려야겠는데?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깔끔하게 스트라이크를 뽑아줘야죠 와 근데 엄청 올라오셨네 아까 거의 밧 거의 밑순이었는데? 제발 한 핀 남았으니까 무난하게 스페어 처리 응 역시 예상대로 지금 몇 라운드까지 졌지? 아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은 그냥 던지는구나 마지막은 그냥 던지는구나 아이고 아 이런 뭐야 깜짝이야 불안하게 쫄깃하게 한 150초 나오나? 아닌가? 뭐야? 아 스팸은 또 있구나 한 번 더 나이스! 유리하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쪼금 더 나왔네요 한 150점이나 나올 줄 알았는데 첫째 선택 105한번 더 할까? 아 핀 앞에서 공이 커버한다 다시 거꾸로 축구부터 축구 축구 Here we go 찻중 이걸 짝쓰러워해야지 짝쓰러워해야지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이제 이거 연속으로 해야지 공중으로 뜨던데 이게 발체연 연속으로 하면은 공중으로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아 우리 마르코 마르코 없나? 렉스 렉스 아니 렉스야 렉스야 부터 압박해 그래 압박해 압박하고 압박 좋고 티브가 걷어내면은 주환아 아니야 주환아 심지어 거기 공 끝까지 봐 이거를 헤딩이 근데 속도가 느리구나 하나가 열려주겠죠 대각선으로 그렇지 기다리고 있었지 아이고 아 커팅당했다 주환아 여기 여기야 여기 아니 뒤로 일단 빼라고 주환아 열려주겠죠 커팅해야 되는데 주환이 좋고 주환이 좋고 주환아 아이고 이거 좋았는데 방금 주환아 좀 더 스테미나 좀 아낄 필요가 있어 지금 너무 뛰었어 나이스 슛 슛 겸 패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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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환이 나이스 주환이 좋았다잉 어 이거 오시 아 오시가 안되네 아 이게 안되네 오시가 스테미나 관리 좀 잘되있어요 이제 야 이리야 아이고 아이고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소림축구야 뭐야 패스 패스 주고 일단 뒤로 한번 빼고 그렇지 좀 아는구나 니가 아 이거 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넘어갔다 아 어 아아 이리야 볼이 너무 끌었어 그래 렉스가 일단 가운데로 주고 일단 가운데로 미드 비었어 미드 비었어 렉스야 가담하러 야 렉스야 그만해 그만해 일단 저 비었으니까 렉스한테 일단 어 렉스 언제 눌렀지 렉스 여기 렉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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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았어 좋았어 일단 튕겨 벽팅 벽팅하고 이게 가냐고요 가네 어 근데 체력 너무 없다 너무 없다 체력 어 나이스 나이스 팔만이 나이스 나이스 뻥 뻥추 주안아 주안아 일단 니가 걷어내 그렇지 나이스 좋고 스티브가 지금 왼쪽 아래 부어 그렇지 어 잘 컷 잘했다 자 지금이니 아 이래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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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렉스 렉스 좋다 렉스가 잘 받아 먹네 아 이거 근데 슛이 좋았어 진짜 이거 어떻게 저런 각 슛을 썼지 강화해 늘 생각하지마 토탈 토탈 디펜스 방어 해 방어 수비 두명 더 센터백 두명 그렇지 렉리 렉리 좋고 계속 괜찮아 괜찮아 마이볼 마이볼 아이고 뭐 이기만 쳤지 아 됐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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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아 공중에서 두 번 하니까 이게 아 두 번 차는구나 뻥 나이스 계속 돌아야겠어요 스포츠 아 아 스태미너가 없을때도 근데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정도 페널틴 줘야죠 헤딩이 너무 좋아 무척 강함 먹겠음 잠깐만 이거 뭐 이렇게 따로 있나 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내가 한번 이렇게 따로 먹어볼까 스타님 먹고 칼바님 장하니까 아 제가 깍두기를 먹을게요 깍두기를 제가 먹고 가자 이거 드랍샷 한 번 여는.. 이거 ZL 누르고 한 번 드랍샷 되나 안 되나 해봐 이거 이건 좀 높게 올라가는 것 같기도? 오우 뭐야 뭐야? 오우 깜짝이야 아니 깍두기가 좀 맵네요 좀 나이스 오른쪽! 오른쪽으로 했는데? 나이스! 어 이걸 막네? 토스! 야.. 블락 왜 이렇게 잘해? 어이구 나이스 아 다 막어! 이건 어떻게 넘기지? 오! 야! 아아 이런! 아하하하 아하하하 컴퓨터.. 컴퓨터가 잘한.. 컴퓨터가 잘한 것도 있긴 한데 깍두기가 많이 매운 것도 있어 지금 음.. 이거 받는게.. 아 은근히 어려워 어? 이걸 받았다.. 아아.. 어머 이거 어떻게 받았어? 어떻게.. 어떻게 받았어? 아흐흐 아흐흐 어? 아휴 빠르다.. 아아.. 그냥 앞으로 쏠 거.. 근데 앞으로 쏘면 블락 걸텐데? 아아.. 아 내가 더 왼쪽에 있었어야 됐는데.. 이거 드랍샷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위로 한번 휘둘러 볼까? 아래로.. 하지말고.. 어? 안되는데? 어? 뭐야뭐야.. 이거 안되겠다.. 이거 스타님을 컴퓨터 줘야겠다.. 아닌가? 그러면 안되나? 그럼 바로.. 한 번 더 갈까? 다시 한 번 한 번 더 가자 아 이거 드랍샷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아휴.. 아휴.. 아 이거 드랍샷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아휴.. 아휴.. 시간차 뭔데.. 시간차 뭔데.. 시간차 어떻게 하는 거지? 엄청 빨리 떠야되나? 동시에 떠야되나 거의? 한 번 해봐야겠다.. 이번에 그거니까.. 아니.. 시간차.. 점프를 미리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나이스.. 토스.. 아 왜 느리냐고.. 아휴.. 아휴.. 아 맞다.. 블락 데뷔하고 있었다는데.. 아 이런.. 바보.. 뭐야 뭐야 뭐야? 뭐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설마.. 설마.. 분위기.. 어? 아.. 아.. 이게 뭐 렉이 있네.. 이제 보니까.. 렉이 있네.. 배부라 좀..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까부터 매치포인트 아니었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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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비었다! 어이구 어이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왼쪽 왼쪽! 아.. 두둘맞네 어? 저렇게 어떻게 넘기는거지? 스파이크 안하고? 나이스! 아이고 두둘맞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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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따라잡는다 벌리고 토스! 어이구 아 맞지 않아? 블락? 떨어지는거 드랍테이크 오구 아아 그래도 점점 나지고 있어요 한 번 더? 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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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아 근데 필리포가 약간 브라질 느낌이야 이름이 근데 탄성이 장난아니네 지금 블락을 너무 잘해 아 근데 슛종률을 지금 다 모르겠어요 지금 아 슛종률을 좀 덜하야될 것 같은데 스파이크 말고 스파이크 좀 계속 강공만 하니까 이게 지금 아니 아 내가 이거 실수했다 차라리 그냥 아예 오른쪽 그냥 안 들어온다 생각하고 왼쪽 갔어야 되는데 아 실수했어 실수 아예 대놓고 가자 그냥 이거는 믿어야 돼 앞팀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이러면은 못 믿어 이제 앞에 블락팀을 믿어야 돼 그래도 블락팀 믿고 그렇지! 좋았다 내가 왼쪽을 다 막을테니까 오른쪽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 오른쪽에서 포스! 아 느렸대 아이고 이거 쏘리 오른쪽 오른쪽 오오오오 이걸 몰라? 아이고 이거 막았어 이거 막았었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맞다 아아 내가 스파이크 할 자리구나 아 이런 나 왜 토스 하려고 그랬지 어이구 아 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나이스 이거야 이거 이제 알았어 나이스 좋았다 어이구 나이스 깜짝이야 그렇지 아 오른쪽으로 쳤어야 했는데 아 너무 아쉽네 아 컴퓨터가 오른쪽으로 오길래 근데 손이 다시 빠졌거든요 이거 필리프 안돼 필리프가 사기야 그래도 점점 따라 붙었다 이거 봇은 강함까지 어디 보자 자 그러면은 이거 뭐지? 어 뭐야 지금 뭐 아 이거 세팅 좀 다시 바꿔야 되는데 어 일단 좀 바꿔야겠다 컴퓨터 컴퓨터 네 노란팀 Parkinson 2 7 세팅을 어디서 바꾸지? 이거 봐봐, 아니 이게 다 왼손으로 되어있다니깐 아 이런게 또 설정할 수 있구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방 만들어 놓고 나가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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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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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그치 한 게임당 두 번씩 할까? 이게 은근히 빨리 끝나가지구 어이구 아이고 깜찍이야 그렇죠 왼쪽 어 이번에 반대쪽 안치고 같은 방향으로 썼죠 페이크 썼거가지구 대구 한 번 가봐야겠네 대구 한 명씩 끼고 컴퓨터 한 명씩 끼고 배우가 말겠다 이게 그냥 강함은 근데 좀 못해요 못하기는 난이도를 한 다섯 개 정도로 더 세분화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배구 강함으로 한 번 못가가볼까 무적 강함은 거의 뭐 무적이라갖고 어 태석이 태석이 괜찮다 태석아 같은 편먹자 아 이거 혹시 막 팁 같은 거 따로 어디서 볼 수 있나 아 너무 빨리 깼다 너무 정면으로 갔네 너무 정면으로 갔네 그렇지 잘 받았어 아 느리다고 오 어떻게 저렇게 빨리 치지 올리자마자 바로 튈 수가 있는 건가 나이스 나이스 아 이럴만네 됐어 돼 돼? 안 된다 안 된다 아 나 모르고 아 모르고 왼손 휴둘렀어 왼손으로 아까 습팅 해가지고 깜빡하고 아 여기서 바로 널릴 수 있어 오 나이스 시간차 나이스 지금 보니까 토스 하려고 하셨네 내가 오른쪽 완전히 막을게 토스 아 이게 느리다고? 오 저런 거 어떻게 하는 거지? 올리고 올리고 살짝만 살짝 흔들어야 되나? 그런 쪽이 되는 건가? 아니 Z를 누르면서 회매야 돼 나이스 어이구 아 깜짝이야 잘하네 태석이 함정이었구나 이거 왼쪽 막자 그래 왼쪽 막으면 어이구 하아 왜 잘 잘 잘했는데 아 살짝 유두르면 저렇게 되는 건가? 어이구 뭐야 이걸 받았어? 이걸 받았어? 어이구 나이스 어이씨 깜짝이야 어이구 처음에 누가 일식 받을지도 정해줄 수 있구나 어이구 뭐야 나이스 역시 피지컬은 ㅋㅋ 어? 이제 시작한다고? 아.. 잠깐만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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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짖는데? 나도 한 손 정류를 가야되나? 너무 사도... 다시 한번... 또 쌍검으로 나오나? 아 쌍검이네? 이렇게 오픈 스탠드로 딱 하면 뭔가 멋있어야 되는데 죽기 딱 일보 직전이... 먼저 공격할까? 왼손은 방어 오른손은 공격! 어 안되네 그게? 어? 어? 뒤돌기! 아 이걸 막네? 이거 왜 한거야? 자! 뒤돌기! 뒤돌기! 아 이런 아깝다. 아... 좌우 공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대각선건가 좀 해볼까? 대각선건가 좀 해볼까? 막퀴들러! 막퀴들러 그냥! 막퀴들러! 야! 그래 이거... 이거는 선빵 잡는 사람이... 빨리 때리면... 빨리 때리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ㅋㅋㅋㅋ 왜냐면은 공격하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나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60%가 통하는 공격이고 방어하는 입장은 30%만 방어할 수 있으니까... 이거 공격이 무조건 이들이야 이거. 먼저 따라해. 선빵 때려도 먼저. 내가 그거 할 쪽... 뒤돌기! 아이고... 어! 막았는데 왜! 뭐지? 왼장전 가는 건가? 대각선으로 잘 막아야 되는데? 잠깐만. 좀비 대각선. 어?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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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둘러! 휘둘러 휘둘러! 휘둘러 휘둘러! 그렇지! 기ständ ===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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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둘 휘둘러. 아아... 어떤 협재입니다. council rom هldlocks 휘둘러 휘둘러! 지하gypt 접eren! 신청을 통해 좋 acesso! 슈 sack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보니까 대각선 공격을 자주 하시니까 뾰로케 한 번 막아보고 짱뺙이! 그렇지! 대각선이 진짜 좋긴 좋네 이게 티베깅... 끝나면 티베깅 하는 게 짱인데... 구멍매기! 구멍매기! 아이고 덥다! 아, 구멍매기를 너무 빨리 썼나? 막타로 써야 되는데... 아... 이런... 아... 비기! 비기 회전배기... 테니스 한 번 가볼까? 아... 테니스를... 이게 테니스는 또... 혼자서 조명을 다 하니까 이게 좀... 완전 실력 싸움이네 이거 또... 레드민턴이랑 비슷한... 이거 서브 넣을 때 되게 세게 넣는 방법이 있던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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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 이것도 은근히 점수 한 4, 5반만 내면 되니까 빨리 끝나겠구나 스테이지 안 해보셨나? 오 아 위에서 아래로? 오케이 알았어 아 타이밍에 누가 맞아야 되나 보네 오 뭐야 뭐야 그렇지 어 뭐야 아 이건 큰일 났다 듀스까지 가면은 왠지 질 것 같은 느낌이야 빨리 끝내야 돼 그렇지 나이스 어휴 거의 이겼다 잠깐만 이런 나만 서브권이 있으니까 안좋은데 이거를 세게임으로 하던가 그게겠구나 세게임 승리? 아 두게임 승리로 했어야 되나? 잘못했다 두게임 해야지 3판 2선승이잖아요 이거 잘못했네 너무 오래 했다 이건 한 번 하고서 그냥 끝낼까? 이건 한 번 하고서 그냥 끝낼까? 어휴 아휴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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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거 치기 어렵구나 그렇지! 오! 이걸 받는다고? 어이구 뭐야 뭐야 나이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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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가 굉장히 좀... 이것도 스피먹나? 테니스하면 스피먹어야겠다, 테니스 안 되는데? 어이구 야 뭐야 누구야? 누가 쳤어? 앞에 있는 애가 쳤나? 앞에 있는 애가 쳤네 색깔 들어온 거 보니까? 왜 네가 치니? 뒤에 있는 걸로 치려고 했는데 오 뭐야 공이 갑자기 빨라져 오케이 나이스 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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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트를 따내야지 기선제압을 하려면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건 들어갔다 어드벤티지 들어갔다 어이구 이걸 막았어? 아이고 아야야야 아 이거 앞에서 끊었어야 되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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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이스 오우 겨우 1세트 오우 팔아퍼 아이고 아 라켓을 먼저 왼쪽으로 대기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고 야 이거 왜 앞에 튀어나가냐 아 스매쉬 없나 이거? 스매쉬가 없나? 아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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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땀나 아이고 야 야 그걸 왜 못찾니 앞에서 컷이 안되나? 나이스 역방향 페이크 오우씨 오우 아 느리면 저렇게 나가버리는건가? 게임타임 아 이런 따라 붙어야 돼 이번에 이번에 듀스를 가야된다고 오 나갔잖아 왜치냐고 왜치냐고 나갔는데 스파이크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오 나갔다 나이스 나이스 오 나갔다 나이스 나이스 따라잡았어 야 왜이렇게 늦게 가냐 이야아 아 타이밍이 빠르다 아우 땀나 스파이크 어 이거 어려운데? 어 이거 잘못 쳤는데? 왼쪽으로 쳤는데 오른쪽으로 와버렸네 나이스 나이스 우와 2세트 2세트 개 완전 난장이다 난장 무난하게 쳐주고 앞에서 한번 끊어볼 각이 안나오나? 어? 위로 아이고 야 침이 안되지 나갔는데 나갔지 그렇지 오우 아슬아슬했다 나갈뻔 안나갈뻔 했는데 시작 시작 아우 씨 의자에 손 부딪쳤어 아우 아파 야야야 아 어? 이거 쳐줬어 어우 다행이네 나이스 나갔는데 쳐주셨어 어이구 잘못 쳤다 아아 스윙을 잘못했어 오우 뭐야 이게 됐다 어이구 뭐야 아이지랄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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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하게 끝나는건가? niesp 어 детей 나이스 나이스 아 나간거였는데 어우 땀짜양원 versucht 요.... 스포츠 선택 배구 배구 한번 가봐야겠다 이거 좀 추가로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거 좀 색다른 거 좀 빨리 컨텐츠를 빨리 준비해줘야겠는데 이거 이게 아무리 좀 파디게임이고 꾸준히 하는 거긴 하지만 색다른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옷도 너무 적어요 지금 트랍슈에선 어떻게 하는 거지 진짜 배구가 진짜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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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빠르다고? 나이스 이런 아 근데 이런 거 불러가면 안 되는데 우리 숲 우리 아군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스파이크 하지 말고 넘겨야 되는데 아 어떻게 넘기는 거야 나이스 어 뭐야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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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아이고 야 너무 빨리 했어 아 이거는 어차피 저게 느린 공이니까 저도 빨리 준비할 필요 없는데 아 이거 실수했어 아 이거 실수했어 토스 나이스 시간차 좋았다 이번 것도 천천히 될까봐 그렇지 어 이걸 막았다고? 아 이거 도스 아 느리다고? 아 저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저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 아이고 아 절로 갔네 저 가운데 있어야겠다 한 쪽에 몰아있으니까 아 근데 얘 블록이 안 됐나? 퀵 아 퀵 아 퀵이라고 뜨네 어떻게 하는 거지 퀵 아 퀵 아 퀵이라고 뜨네 어떻게 하는 거지 퀵 아 퀵 아 퀵 아 퀵 아 퀵 이걸 막네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매직포인트 어 매직포인트 스읍 가보자 어머머머머 어이씨 나이스 아니 나이스가 아니라 시간차? 맞고 어 뭐야 아 나 아 또 왼손이 들렀어 아우 씨 바보가봐요 오른손을 가만히 두고 어휴 씨 내 대기하고 있었고 만족해 야 이걸 막는다고? 어? 풀었다 나이스다 또 나이스 어이구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아아 점프를 먼저 하셨어 이걸 놓칠 수 없지 점프를 먼저 하시다니 방금 CPU 실수거든요 점프를 너무 빨리 해갖고 꽁으로 먹었네요 이렇게 이걸 기다리고 있어 오오! 어 나이스 나이스x2 나이스! 어 땀나 어 밥시간이네 플레이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